좋은 말 할 때 내려. 못 내려. 네가 경찰서 들어갈 때까지 옆에 붙어 있을 거야. 시청이,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? 나 이대로 쫓기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야. 그러니까 기회 줄 때 내려. 넌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죽을 용기 있으면 자수해. 이렇게 도망친다고 뭐가 달라져? 이 차 곧 추적될 거고 네가 잡히는 거 시간 문제야. 그러니까 여기서 차 돌려. 나더러 감빵에서 썩으라고. 아니? 차라리 죽고 말지. 그렇게는 안 살아. 못 살아. 죽으면 다야? 남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해? 네가 뭘 한다고 그래? 넌 네가 원하는 거 결국 다 가졌잖아. 잘 나가는 회장 애인의 부자 아빠까지 거기다가 고려 프로젝트까지 성공시켜놓고선. 그런데도 기열이 나 죽는 꼴은 봐야겠다 이거야? 네가 놔. 놔! 놔! 여기 오왕대교 남납 쪽이야. 놔! 넌üyor. 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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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, 지금 뭐 하는 거야? 보이는 그대로야 너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면 나 이대로 끼어내릴 거야 확 죽어버릴 거야 제발 진정하고 내려와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죽으면 그거 다 네 탓이야 네가 나 감옥 집어넣겠다고 쫓다가 날 죽이는 거라고 너도 어디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봐 고장 나 죄책감 느끼게 하려고 죽겠다는 거야? 네 인생이잖아 그만하고 내려와 왜? 내가 죽는다니까 겁나? 심청이 너 정말 가증스럽다 그렇게 잘났던 언니가 왜 이렇게 된 거야?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?